아 혜진이 아이 깜짝이야 일어났어요? 일어났어요? 김 기자가 여기 왜 있습니까? 혹시 죽지는 않았나 들여다보러 왔어요 깜짝이야 일어났어요? 일어났어요? 김 기자가 여기 왜 있습니까? 혹시 죽진 않았나 들여다보러 왔어요 왜 그래? 아까 그 사람 누군데? 혜진아 그 이름 자꾸 부르지 마 나 봐봐 나 봐봐 왜 그래? 아까 그 사람 누군데? 그 이름 자꾸 부르지 마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